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 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또 종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종목들. 예, 또 테슬라 이가 요즘에 최근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트위터 때문에.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미국증 씨부터 먼저 한번 가시죠. 네, 미국증 씨가 아쉽게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이제 오늘 또 휴장이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좀 가볍게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는 0.33%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낯사기 2.14% 하락하면서 13,351포인트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시장이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전일 이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대형주 위주로 하락폭이 좀 크게 상대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전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아직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하우스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낙폭을 이제 하락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5월 달에 이제 50pp 인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신속하게 금리 인상은 신속되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이제 조금 낙폭을 키웠고요. 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매수세 자체가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다 보니까 옵션 만기 영향으로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빅테크만 유독이 빠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옵션 물량이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 보통 거래가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옵션 만기일 날 중소형저보다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이제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그런 빅테크 쪽으로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제 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가 또 있을까요? 네. 소매 판매가 지난달보다는 둔화를 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0.8%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0.5% 증가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아서 괜찮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게 이제 가솔린 부분이 9%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이제 온라인 구매는 6.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른 데를 줄인 거죠. 소비를. 온라인 판매가 줄었다는 거 자체에. 방금 전에 이제 박 선생님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음식이라든지 에너지는 우리가 줄이고 싶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위 이제 앵겔지수라고 하는 게 똑같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가 시간에 쓴다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잡혀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식량 부분 음식료의 가격은 쉽게 지금 떨어질 만한 분위기는 아닌 걸로 계속 감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3월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문제 때문에 당장 그런 음식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식량이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사실은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바로 대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미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나라들이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음식을 줄일 수는 없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밀 가격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다면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전쟁 때문에 브라질 시장이 좀 많이 붐이 됐잖아요. 많이 올랐죠. 원자재나 여러 가지. 그런데 만약에 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여건이? 그게 이제 농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점유율이 지금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표적으로 러시아도 생산국이고 미국도 생산국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짓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작황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쪽이 막힌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더 이제 하려고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생산력이 확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 대표적으로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 보면 선물 시장 중에 가장 가격 변동이 큰 게 보통 돈육 선물을 많이 봐요. 돼지고기. 고깃값 이런 야채가격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요를 내가 갑자기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작황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면은 그 해에 대해서는 그 전에 계획한 대로 되는 거지. 내가 경작을 하다가 아 좀 늘려야지 하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생각했던 게 원유 재고를 좀 더 푼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처럼 밀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까 조금만 더 푸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특징주 바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나이키였고요. 4.68% 상승한 133.46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원래 이제 나이키에 대해서 보이콧 운동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약화되었고요. 네. 중국에서의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정상화가 예상이 된다. 공급 체인도 개선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이 제이피모건에서 나오면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나이키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 독보적인 브랜드였어요. 90년대에도 조던 같은 경우 10만 원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지금도 뭐 비싸죠. 신발 같은 경우.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아디다스라든지 언더하머라든지 많은 브랜드들이 나왔지만은 아성을 못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그렇게 쉽게 없어질 만한 브랜드는 아닌 것 같다. 그때 10만 원였던 조던이 지금 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리셀가가 옛날에 있었던 오리지널 이게 나이키가 지금 뭐 물론 뭐 상태에 따라 좀 다르고 모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리셀 시장이 또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 사실 조던에 대한 그 수요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매니아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미국의 흑인 친구들은 눈 돌아갑니다. 한 켤레 막 천만 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정말 난리 납니다. 정말. 아니 뭐 저희 때도 사실은 그거 한 켤레 사고 싶어서 굉장히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싸질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뭐 슬랭을 하나 좀 가르쳐드린다면 이게 왜냐하면 그 박 선생님 미국 문화 익숙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한랭가 출신이거든요. 나이키 하면 또 그 박 선생님이 있죠. 우리가 신발을 슈즈라고 하잖아요. 네. 슬랭을 킥스라고 해요. 킥스. 네. 유 헤브 나이스 킥스 하면 너 되게 좋은 신발 갖고 있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게 슈즈의 약간 비속어. 네. 비속어로. 슬랭으로. 킥스라고. 그럴듯하네요. 요즘은 바뀌어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으로 테슬라.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어제는 3.66% 하락하면서 다시 900슬라로 내려왔습니다. 985달러로 떨어졌는데요. 네.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제안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익이 있겠느냐.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느냐. 결국은 주식을 매도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주당 54.2달러에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50조가 넘는 큰 돈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기는 하고요. 분위기로는 지금 이사회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거절할 걸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죠.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거절할까요? 거절을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에 따라 상관없이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여요. 실제로 뭐 앨런 머스크 이외에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펀드들이라든지 나머지 지분들에서 이 부분을 합병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할 것 같고요. 이사회의 입장에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테드 인터뷰가 또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여러 이슈가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선 트위터 관련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알려진 대로 언론의 자유를 100%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자기는 그래가지고 개인회사로 100%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어떤 외부로서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토론회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인회사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공리적인 공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지 단순히 이제 영리 추구도 아니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는 이거를 인수하는 직자 속셈은 AI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본인 AI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되기. 왜냐하면 언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도죠. 그 AI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라고. 아 옵티머스인가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개발 중인 옵티머스의 이제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언어 데이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프로폼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인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내년에 시재기 1호기를 출시를 희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휴머노이드 부분은 자동차 부분보다는 커질 것이다. 시장 자체는. 만약에 발전한다면 당연히 자동차 부분보다는 휴머노이드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제 공장이라든지 민간 영역까지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 로봇이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면 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분야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딱 떠오르는 건 이제 공장 같은 이제 제조 분야인데. 제조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에서 많은 로봇이 투입돼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머스크가 얘기하는 여기 휴머노이드는 민간 부분.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사노동을 하고 아이랑 놀아주고 어르신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투입도 가능하지만은 더 궁극적인 거는 우리 인류의 삶을 더 편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 영화 아이 로봇처럼. 맞습니다. 그거죠? 네. 인터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세계.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장치도 생각 중이다. 본인은.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서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차 언제 완성될 거라고 받냐는 질문에 소프트웨어는 올해 완성될 것 같다고 답변한 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프레시했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봇을 과연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앨런 머스크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만들어지면 자율주행차는 바퀴가 4개 달린 그냥 자율주행, 인공지능이고 로봇은 그냥 발이 2개인 인공지능일 뿐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역시 소프트웨어는 올해 완성될 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박사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죠. 로봇이라는 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게 산업용 수요가 있고 민간용 수요가 있는데 산업용 수요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해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수천 명이 근무했던 공장, 지금은 두세 명으로 관리 가능한 게 다 로봇화됐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말하는 휴머노이드라는 건 민간 부문인데 민간 부문에 특히나 어떤 수요가 제일 클 거냐면 의료 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의료? 네. 제가 예전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류가 가장 의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과거의 베이비붐 세들이 지금은 노동력을 공급한 세들, 지금은 50대, 60대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노동 공급자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자로 바뀌는 게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치매라는 질환에 걸리거나 70대가 되면 공급자가 수요자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한 공급이 지금 우리 세대는 없었던 거거든요. 계층 간의 인구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의료용 소위, 특히나 치매 노인을 간병한다거나 같이 산책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러한 서비스 쪽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게 아마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마켓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소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 많은 수요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노동력이 비싸지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사실 앨런 머스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이고 과거에 우리가 인건비가 쌌던 이유가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계속 제공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지금 글로벌 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로는 인도와 아프리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아프리카는 노동 시장에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역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노동력을 대체할 시장이 없는데 그걸 결국 로봇들이 대체하게 되겠죠. 값싼 노동력.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질문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약간 제가 보기에 약간 좀 아까 전에 언급하지 못했던 분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최파고가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의 5분을 다 쓰셨습니다. 3분 얘기했어요. 3분.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휴장이잖아요. 조금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조금 더 로봇에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면 사실 그게 인류와 뭔가 좀 접합되는 어떤 산업 분야가 이게 정말 실생화까지 가기에 있어서 많이 법적 절차나 아니면 또 도덕적으로 아니면 뭔가 인간의 어떤 범위를 넘어설까 봐 그런 여러 제한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상당히 꽤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로봇이 진짜 이게 저희 일상생활까지 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한계점.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 순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도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류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들도 과거 한 10년 치를 보면 시기가 약간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하게 실제로 성실하게 수행을 해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평전도 읽었지만 그때도 화성을 본인은 탐사를 하겠다. 그때만 해도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계속해서 단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차분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확실히 로봇이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후끈해지네요. 인공지능 로봇 이러면 또 못 참죠. 얘기할 게 많으시죠? 자율주행도 만약에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고. 그렇죠. 로봇도 100번 요리를 잘했는데 한 번 칼을 떨어뜨렸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게 이제 저희가 풀어갈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늘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그다음에 제도가 뒤따라 가는 거니까 제도는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RKK에서 이번에는 테슬라 목표가 제시한 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ARKK 인베스트에서 2026년 테슬라 목표가를 4,641달러. 오늘 그러니까 처음 달러가 좀 안 되니까. 4,641달러요? 네. 조금 공격적인 케이스하고 방어적인 케이스도 제시를 했는데 평균 치료 제시한 게 4,641달러. 5조 달러인데요. 시가총액이. 현재 애플이 2.7조 달러니까 애플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는 이것까지는 OK라고 할 수 있어요. 뭐 26년까지 5배 갈 수 있지. 네. 갈 수 있죠. 그런데 2030년 목표가를 2만 2,500달러. 2만 2,500달러면 시가총액이 25조. 25조. 그러면은 8년 뒤죠. 8년 뒤. 약 3경 정도인데 이제 우리 원원으로. 이게 이제 과거에 ARK 인베스트에서는 꾸준하게 테슬라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다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2019년에 테슬라가 69달러였는데요. 1원에. 그때 제시를 했던 목표가가 80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130달러로 넘어완 2배가 올랐는데 그때 제시한 건 1,400달러.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주가가 650달러였는데 이때 제시한 게 3,000달러. 계속 올리고 있는데 계속 따라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ARK가 솔직히 지금 약간 놀림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시우드께서 많이 곤욕을 지르고 있는데 최근에.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하고요. 실제로 이 정도로 정교하게 분석을 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왜 분석을 안 할까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혁신기업, 성장기업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 성공하는 거는 뭐 10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제2의 테슬라를 찾기의 ARKK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높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 건 아무래도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률이 아무래도 더 빠질 수는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ARK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과연 좋아질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성격 자체는 확실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ARK까지 했는데 지금 최근에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데 꼭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RK에서 원래 이제 빅 아이디어라고 해서 매년 내는 연례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 해에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든지 자신들의 관점을. 뭐 간단하게 올해의 빅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ARK에서 이제 총 14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신기술을 제시를 했었는데 AI 부분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를 가장 혁신적인 시대로 기록을 할 것이다.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 30년 뒤에 사람들이 아, 이때는 정말 대단한 시대였구나.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거죠. 이제 그 이유로 보는 게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하면서 파괴력이 이제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5개의 핵심 AI, 로봇, DNA, 시퀀싱, 블록체인, 에너지 스트러지 이런 쪽이 한쪽 따로따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융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2030년까지 AI 분야는 약 10배 정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30배 넘게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ARK 홈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이게 돈나무 누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분께서 작성을 한 건데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RK 연례 보고서에 다 고른 내용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금요일 또 좋은 시황 알려주신 미래세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좀 안 좋게 끝났고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임팩트 뉴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앨런 머스크의 테드 강연 정도는 투자자라면 꼭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50년간의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나 손정은 회장이나 앨런 머스크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 미래가 결국 트렌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는 미래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을 조금 스터디한다면 투자에서도 가이드될 만한 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34분 되었고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ind out due to 요청정된 한 번쯤 core to 요청해 Chili significa 좀υ unrealistic 일하자면 JIM STIPE 이명 societ 드디어 이명 진짜 감사합니다.